오늘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와서 아침 먹으려고 빵이랑 커피 사서 지금 걸어왔어요. 여러분 전 지금 더티 초코를 홈베이킹으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굳이 베이킹을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사실 베이킹 영상도 찍겠다고 설치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영상은 막 있지만 베이킹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코아 파우더 바르기 전 비빔면 원래는 이렇게 얇은 삼겹살 구하기가 진짜 힘든데 혹시 얇게 썰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4mm까지 얇게 썰어줬어요. 이거는 케빔미가 직접 만든 파채, right? 응. 사실은 한국에서facinggorod 비빔면을 가지고 가지게 facts 이 차 existem 제일 좋은 비빔면 되니까OR 사실은 비빔면 아니에 채빈씨가 직접 만든 파채도 섞어서 너무 맛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유와 어제 구운 버티초코 제가 오늘 있다가 한 2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친구가 독일에 온 지 베를린에 온 지 4년이 되는 날이어서 그걸 축하할 겸 샴페인을 마시려고요 동생이 제 카메라 각도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너무 가깝나? 네 여러분 저는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이쁩니다 왜? 엄마한테 할만 있장? 귀여워 친구가 술을 준비했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선물로 오랜만에 만나니까 화이트와인 가져가줘고요 그 친구가 애기가 있는데 애기가 진짜 귀여워요 여자애기인데 소피라고 출발해볼까요? 비록 날씨가 흐리지만 너무 고소한 날씨가 너무 고소한 날씨가 저는 정말 고소한 날씨가 그래도 안 너무 고소한 날씨가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네 네 네 네 요즘 제가 정말 나쁘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외국은 정말 shit like this 근데 오늘이 너무 잘해 내가 이렇게 잘 못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ㅜㅜ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게 영상입니다 1,2,3 omg pública 보다 licik 안녕 안녕 너무 어려운 점이 너무 어려운 점이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 아, Sofie was smiling! 너, Sofie! You look good like a kid! No, you look good! This one is nice! 1, 2, 3, 1, 2, 3, and... I got craps! 5년 전 내 뱉이야! 내 뱉이야! 내 뱉이야! 저게 내 뱉이야 저게 내 뱉이야 자, 이게 왜 이래? 뱉이인 줄 알 수 있어 이 뱉이인 줄 알 수 있어 저게 뭐 뱉이이인 줄 알지 네, 그리고 이게 다른 뱉이야 이건 비아의 선택 튀김이나 남무수 다른 식당의 사무수 아프가니스탄 사무수 응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 음식을 너무 고마워요 정말 매콤한 맛이야? 너무 매콤한 맛이야 나? 아마... 너, 아마 마지막에 약간의 크기 아, sí 밥 먹기 아, 밥 먹기 어, 밥 먹기 음, 맛있다 많이 먹기 아, 아, 아시아 약한 쪽? 오, 정상은 붉어 아, 네 microphone 아, 그래요? 라이브 크로우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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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플리스? 아플리스 아플리스 잘 아는 그 레드 비트 진짜? 아 진짜? 진짜 잘 모르겠어요 엄청 달아요 근데 오는 apa 이게 카레인지, 이게 좀 다른데 와우, 이게 났다 오이 이게 진짜 카레야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